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osity 안 나와. 아무도 안. 음료가 안 나와. 두 개 다. 지금 딴 데로 갔어. 그거 다섯 테이블인데. 오 건 테이블. 언니가 안 나왔다고 한 테이블이 어디예요? 지금 1번 거. 몇 번 만 했지? 1번? 7 7번 아직 안 했어요 7번 아직 안 했어요 7 7 네 7번에 이미 와플이 2개가 있는데? 그럼 이게 랜덤이야? 아니 인절미와플 인절미요 아 여윤이꺼야? 네 이거 정리해야 될 거 같아 한 명이 그 테이블 번호만 정리하자 그러니까 번호만 테이블 번호가 지금 섞여서 그랬던 거지 그것만 정하면 문제없어 예 네 이번 테이블 나갔어? 지금 나가요 이제 좋았어 내가 써빈 거야 예 마지막 딸기라테 테이블 맛있게 먹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네 맛있대 맛있대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 먹었죠?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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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플 열심히 하고 있어 와 다들 맛있게 먹는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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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러분 인스타노 네이버에 리뷰 이벤트 부탁드려요 네 1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바이바이 와 설거지 해야겠다 이제 가위바위바위바에서 진 사람이 설거지할까? 어때요 나도 포함이야? 아니 포함이죠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인사 인사 제가 할게요 뭐 가야겠다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조심히 고마워요 가 시시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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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물 때문에 물 때문에 진짜 괜찮나요? 괜찮았어? 다 못 먹었죠? 뻘쭘하시다 뻘쭘하시단다 아까 허거지처럼 댄스도 춰해줘야 된다 이런 거 그냥 말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동굿님 나가십니다 동굿님 나가십니다 바이바이 귀여워 귀여워 여러분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재정비 시간 15분만 가질까요?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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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서빙 무조건 테이블 번호로 하기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메뉴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랜덤 와플이 너무 잘 팔려서 랜덤 크로플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서빙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주문에 와플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크로플로 조금 유도해주고 크로플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하면 와플 쪽으로 조금 유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 세팅해줄 때 테이블별로 쟁반에 트레이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왔다 갔다가 너무 많아서 이제 테이블 번호만 알면 의리는 그게 가능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나가니까 이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서 그게 메뉴가 헷갈릴 때가 있어 우리 진짜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어 나중에 재밌었어 맞아 나도 재밌었어 아 그리고 처음인데 이 정도만 잘한다 안 다치고 잘했어 팬들이 되게 맛있게 먹어서 그러니까 아니 진짜 맛있었대 다 물어보니까 맛있었어 진짜 나도 먹었어 성공 지금만큼 우리 카페 알바야 파이팅할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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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걸이야 우리 같이 파이팅 파이팅하자 We are KEMPLOVE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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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얘기해줘 서빙할 때 아직 안 끝났어 한 테이블에 두 명이상 준비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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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만 해 여기요 둘, 셋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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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주방 주방 여기 주문서 올 때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주면 돼요 예서 기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 이렇게라도 내 텐션을 올려야지 행복하게 할 수 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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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칫 빨리 오세요 손님 원래 이거에다가 올려놓고 처음 해야 되는데 그냥 눈대도 좀 웃고 진짜 우리 감으로 우리 셰프야 감으로 갈 수 있죠 우서 카리야 우서 우서 제발 카리야 웃어줘 카리야 한 번 안아줄까? 카리야 한 번 안아줄까? 카리야 한 번 안아줄까? 아 난 별로라 했을 때 카리야 쓸 수 있잖아 난 할 수 있잖아 그런 걸로 지치지 않잖아 우서 둘, 둘, 셋 셋, 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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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멤버들 멤버들 곧 이제 시작한대요 다 같이 화이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까보다 잘해 보자 아까보다 잘해 보자 나의 곁에 좀 있어줘 아잇 나 손님 이렇게 이런 화면 보면 안 틀어보겠다 내가 알겠어요? 둘, 셋 아 아사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신 자리 앉으세요 얘 좀 여유생겼어 얘 좀 여유생겼어 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잘했다 딸기라떼 2개 랜덤 크로플 2개요 딸기라떼 2개 딸기라떼 2개 딸기라떼 2개 좋은데? 랜덤이요 같이 나가요 여유생겼다 꼬랑꼬랑 어서오세요 우리 셋이 같이 할까? 우리 셋이 어 이렇게 할까? 오케이 아 오케이 둘, 셋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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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카트 만들어야지 뭐예요? 카트요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 잘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이요 어 영은 이거 한 번만 받아줄 수 있어? 아 아 어서오세요 먼저 커플 더 드릴게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인잘미 크로플 하나랑 딸기 크로플 하나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두 번째 거 끝났죠 채연아 봤어? 응 인잘미 크로플 4개 다 봤어? 응 얘기야 바로 했었어 응 하고 있어 딸기라떼 2개 이렇게 이렇게 딸기 크로플 딸기 크로플 꿀 좀 더 와우 퍼펙트 와우 요 땡큐 퍼펙트 인잘미 하나 더 추가됐대요 세큰이블로 갈게요 그 방금 나간 테이블에 이거 나가주세요 비번 테이블 비번 테이블 잠시만 보여줄게요 이거 문제요 이제? 비번 테이블 여기가 포토존이거든요 이사님 처음 보셨잖아요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제가 이거 기계치여서요 잠시만 아직 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기 크로플 만들었어요? 어 나갔어요 나갔어? 랜덤마플 2개 랜덤마플 랜덤마플 이번 테이블이죠? 네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주문 없어요 언제쯤 여유로와 여유로와 아주 여유로와 사진 찍으면 좋겠어요 제가 찍을 거예요 5 4 와 이거 진짜 잘한다 이제 너무 맛있겠다 카리아 맞다 맞다 크로플인가? 와플? 크로플? 크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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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크로플 맛있어 크로플 맛있어 크로플 맛있어 크로플 너무 잘 되고 있어 크로플 너무 맛있거든요 크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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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훨씬 낫지 어 훨씬 여유가 생겼었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씩 편하신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음료와 디저트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크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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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절리 크로플 크로플 생크림 딸기 생크림 딸기 크로플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샌팅 언니 아아 하나 초코 라떼 하나 레몬 에이드 하나 오케이 다음 거 크로플 세 갠데 크로플 세 개 구우면 돼요 일단 랜덤 와플 두 개 오케이 와플 드리겠습니다 랜덤 와플 두 개 와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플 더 받으시고요 네 아주 좋아 순조롭군 생크림 하나 랜덤 할게요 네 네 지금 만큼 우리 카페 알마야 알마야 네 이게 랜덤? 네 랜덤 하나요 네 방금 들어간 거 아니야? 방금 들어간다고 벌써 나왔습니다 어 전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여유가 생겼는데 우리? 이즈이 딸기라테 두 개랑 아 하나 더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고이 지금 포지션 좋아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시네요 느 mart bro vet 干봄 어 스테이 슬스 dun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했어 이거 먹어야 돼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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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R día 맛있어 맛있었어? 밥 뿌려봐. 맛있어? 커피? 채영 언니 샷이 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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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시대요. 아! 다 이봐. 좋아, 희혜야. 가면서 시력이 늘고 있어. 가루야. 귀여워. 가루도 그래. 나이키. 이제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좀 더 할까? 앞으로 며칠간? 아니... 자자! 아! 잠시만! 이것도 할지. 아하하하! 5번이죠? 다이씨. 랜덤 크로플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맛있어. 출근 끝! 히익! 수고했어! 맛있어요, 크로플? 진짜요? 다행이다. 맛있어요? 예이. 전화기社 다시 마세ita. 행복해. 다행이다. 계속 마세ita. 다행이다. 다행이다. 가시기 전에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거 포스트잇으로 적어주실 수 있어요. 저희 다 읽고 읽을 거거든요. 네, K&A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맛있게 먹으셔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바이 바이. 여러분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이제 문 닫아야지. 나간다 이제! 자, 우리 문 닫자! 하나, 둘, 셋! 마감! 반갑습니다! 반갑! 서빙 정신 없었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잘했다, 잘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무엇?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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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진짜 완벽함. 진짜 완벽함. 우리 이거 팬분들이 쓴 거 볼까요? 아니, 우리 일부러 안 봤잖아. 진짜. 알바생이 예쁘고 크로플이 맛있어요. 저도 읽어보고 있어요. 우와, 엄청 많았어. 우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즐거운 분들이 다 예뻐요. 저 1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우와, 너무 맛있었어요. 카페가 현실 같지 않았어요. 꿈 같은 카페. 단골 되고 싶어요. 나 4월에 도쿄 유학가인데 꼭 먹어야 하는 거 추천해줘, 라는데. 도쿄? 규까츠. 규까츠 인정. 여기에 딸기라떼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딸기라떼가 인기가 많아서 오늘 많이 팔렸어. 너무 맛있어. 어, 여기 또 그것도 있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메뉴는? 뭐였어요? 트러플이나 와플 아니었을까? 그 그어지는 시간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뜨는 거였어? 어, 완전 덤쇼 없어. 손목 안 아팠어? 우리 이제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하루를. 자, 제가 오늘 월급 드릴게요. 다들 어땠어요? 두 번째 할 때 여유가 생겨서 좋았어.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었다 했었잖아. 근데 크로플 장사는 아프지 않았어. 뭔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아니, 진짜 많이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각각에서. 그리고 맛있다고 해줘서도 좋고 예쁘다고 해줘서도 좋고 그리고 오랜만에 봤어. 맞아요. 팬분들도 과연 우리 애들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놀랬다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나중에 또 하자. 좋아요. 그러자. 이제 휴업합니다. 잠시 휴업. 잠시 휴업. 끝. 다음에 만나요.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 좋겠다. 워우. Hey you, do you remember? 한밤에 hang out. 밤새 빛나 밤. 옹기 전기 모여. 얘기를 나눠 볼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And dance night. 반의 더 시리. 설렘 가득한. 꿈같던 순간. 끝대로 돌아가. We kept on dreaming dreaming. It's so fun so fun. 우리로 가득했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